관광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광주는 재미가 없는 도시, 이른바 노잼 도시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요즘에는 매우 재미있는 꿀잼 도시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광주를 찾을 수 있도록 여념이 없는 광주관광재단 김진강 대표이사와 이번 시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대표이사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광주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진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께서 오시면서 지금 캐릭터 인형을 같이 데리고 오셨거든요. 어떤 건지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광주에 문화관광 캐릭터가 있습니다. 문화관광 캐릭터 이름이 오메나인데요. 이 오메나 인형이 지금 저희 눈앞에 있는데요. 오메나는 저희가 감탄어로도 많이 쓰죠. 오메라고 하는 이런 단어도 있고요. 다섯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메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빛의 삼혼색을 광주가 빛고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의 삼혼색을 이용을 해서 문화관광 캐릭터를 만들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광주 여행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메나를.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시간 우리 김진강 대표이사님 그리고 캐릭터 오메나와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또 꿀잼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대표이사님께서 보시기에 꿀잼 도시 광주가 가진 대표적인 매력이나 그런 건 또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선거 이전이었었죠. 작년에 광주가 굉장히 재미없는 노잼 도시의 대표인 것처럼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노력이 쌓여서 최근에는 꿀잼 도시라고 하는 용어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꿀잼 도시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들리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광주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광주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흔하고 해서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는 서서히 그 매력들을 찾아가고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 특히 손님들을 모시고 광주에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요.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좋은 전시하고 이렇게 공연들을 이렇게 독특한 유니크한 공간에서 1년 365일 볼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도심 속에 이렇게 멋진 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색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5.18 민주화운동을 형상화한 빛의 분수, 그리고 또 상부 소각장 위치에 들어설 광주 대표 도서관, 백운광장의 공중보행로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어등산 관광단지에 저희가 또 올 8월쯤 되면 멋진 계획들이 발표가 날 것 같고요. 전일방 부지에 이렇게 들어설 복합 쇼핑몰 등 앞으로 광주의 변화는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노잼 도시를 거쳐오면서 저희가 그동안의 노력들이 켜켜이 축적이 되면서 꿀잼 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커다란 힘들을 갖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꿀잼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광주관광재단에서는 어떠한 비전과 또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기관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비전과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좀 딱딱한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광주관광재단은 광주관광의 성장을 견인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마케팅을 전담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관광산업 혁신을 통해서 시민들의 행복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미션 아래 글로벌 익사이팅 관광도시를 견인하는 관광지능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 40여 개의 관광 관련 사업들을 기획하고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40여 개의 사업 가운데 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관광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지역 외 그리고 해외 다양한 곳에서 광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주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 목적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또 광주를 이렇게 관광 상품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 그리고 이런 상품들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키워나가는 것들이 저희 관광재단의 핵심적인 일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광주관광을 좀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마케팅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요. 올 연초만 하더라도 저희가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광주를 널리 알리는 프로모션 활동들을 진행을 했고요. 더불어서 다양한 방송 매체들 활용해서 광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광주 비엔날레가 광주에서 개최가 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비엔날레가 이렇게 붐업이 되길 바라는 시의 큰 마음과 그리고 또 저희 재단도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같이 더해져서 KTX, SRT 이런 기차를 타거나 하게 되면 광주를 알리는 여러 방송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TV라든지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광주의 다양한 곳들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들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주 비엔날레 그리고 광주 스트리트컬처 페스탑 등 굉장히 좀 광주에서 굵직굵직한 이런 행사들이 많이 열렸었는데 또 이것과 연계해서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김치축제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계속 개최될 예정이거든요. 이런 축제들과 연계한 광주관광재단만의 특별한 사업도 또 따로 있으신가요? 사실 축제는 사람들을 굉장히 흥분되게 하죠. 즐겁게 하고. 올해는 365일 축제로 즐거운 도시 그리고 또 축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페스타시티 광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마케팅 그리고 기반 조성을 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등을 통해서 여러 관광 스팟들과 함께 축제들을 소개를 하기도 하고요. 6월부터는 또 여행 가는 달입니다.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하고 함께 예술여행 도시 광주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좋은 프로모션 기회들도 프로모션 이벤트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광주 비엔날레 기간 뿐만이 아니라 아마 디자인 비엔날레 때도 같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광주 송정역 그리고 유스케어 버스터미나 교통 거점들 주요 호텔들 그리고 비엔날레 전시장을 순환하는 광주 시티투어 버스 특별 코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행사들하고 협력을 해서 비엔날레라든지 관련 패키지 상품들을 약 25개 정도 기획하고 이렇게 기획된 상품들을 다양한 OTA라든지 라이브 커머스 등을 통해서 잠재관 관객들하고 보다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광주 비엔날레 부모뱅사와 함께 예술여행 도시 광주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4월에 더현대, 서울에 있는 더현대에서 성공적으로 광주를 알리는 홍보 이벤트를 개최를 했고요. 이어서 6월에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지금 보이는 관광객 캐릭터인 오메나를 활용한 홍보부스로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하고 광주에 올 수 있는, 광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예정입니다. 네, 관광객들이 자연스레 광주를 찾는 곳도 좋아하지만 재단에서 특별히 그 타지를 가서 우리 광주를 알리고 또 그분들이 광주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11월이죠. 그때는 또 광주 관광기업지원센터가 설립이 됐는데 어떤 곳인가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고요. 그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어서 관광기업지원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오픈, 개소식을 했습니다. 관광기업지원센터는 광주관광을 이끌어갈 관광기업의 성장과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에서 관광 분야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의 관광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전통 산업 영역들이죠. 여행사라든지 관광 상품을 기획하는 이런 회사들이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관광 컨텐츠를 기획하거나 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약 10여 개 정도 관광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들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의 다양한 곳들 벤치마킹을 하고 거기에서 얻은 좋은 결과들을 본인들 사업에 녹여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 영향 강화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관광을 기반으로 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많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저희가 1년 연중 상시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들을 위한 자문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창업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렵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회계나 재무나 경영이나 아니면 정부 펀드를 받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옆에서 꼼꼼하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타지를 가거나 아니면 다른 해외에 갔을 때 한 번씩 보게 되는 게 또 시티투어 버스가 있거든요. 광주에서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혹시 최근에 광주를 다니면서 좀 색다른 버스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색깔이 좀 특이한 버스를 한 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핫핑크색으로 되어 있던데. 네. 저희가 이번에 광주 시티투어 버스를 조금 색다르게 한 번 바꿔보자. 그리고 예술여행 도시인데 그냥 보통 버스로 운영하는 것들은 좀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색깔부터 조금 파격적인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핫핑크색을 띄고 있는 광주 시티투어 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비엔날레 기간 동안에 순환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동일한 코스를 하루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아다니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를 여행하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비엔날레가 지금 광주 도시 전역을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전 시장도 있지만 곳곳에 파빌리온들이 있는데 이 파빌리온을 가고자 하는 분들이 수시로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6월부터는 저희가 테마형 시티투어 버스도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자연하고 위식을 결합하거나 아니면 위식하고 MZ세대가 좋아할 수 있는 이런 양조장치험 같은 것들 그리고 최근에 지금 굉장히 다양한 국가의 이주민들도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성하고 전시체험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 상품들로 구성을 한 테마형 투어 버스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러한 테마형 투어 버스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기 시기에 따라서 이벤트 형태로도 이벤트 형 버스로도 운영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인생샷이라고 하는 사진들을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광주에서 인생샷을 투어할 수 있는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품을 저희가 테마로 운영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관광재단의 컨텐츠 공모에 선정된 상품들을 연결을 해서 예술여행의 달, 10월 광주 투어, 한여름밤의 꿈인 광주와 같은 특별한 코스를 제공해서 관광객들에게 광주의 매력들을 다양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또 요즘에 MZ세대들의 SNS를 보면 미디어 아트 전시물 앞에서 사진 찍는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기도 합니다. 광주에서도 이런 미디어 아트가 곳곳에서 또 열리기도 하던데 이와 연계한 또 광주 관광재단만의 특별한 사업이 있으신가요? 네, 미디어 아트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데요. 저희가 직접 미디어 아트 시설을 운영하거나 기획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기관이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요. 광주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14년도에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광주가 미디어 아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미디어 아트 플랫폼 그리고 파사트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미디어 아트를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쉽게 즐길 수 있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비엔날레하고 디자인 비엔날레가 개최가 되어서 예술 축제하고 미디어 아트 콘텐츠가 연계되면서 예술 여행 도시 광주만의 특별한 모습들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이러한 미디어 아트 작품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여행 콘텐츠 공모전들 진행을 해서 여기에 한 20여 개 정도의 콘텐츠 상품과 체험형 상품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이제 이 상품들을 보다 널리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팝업스토어 많이 운영할 계획이고요. 오프라인 홍보도 진행을 한다든지 해서 대한민국 예술 여행 대표 도시 광주를 홍보하는 데 조금 더 주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주를 여행 오시는 분들을 위한 여행 테마 같은 것도 따로 설정한 게 있으신가요? 네. 테마는 개개인이 요즘은 취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광주에도 굉장히 다양한 테마 상품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광주의 대표적인 테마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술 여행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5.18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다크투어리즘 또는 저희가 역사 교훈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역사 여행 부분들이 광주의 대표적인 상품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5월 달에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입문 해설 분야에서 최고의 어떤 프로페셔널 가이드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고품격 해설을 들으면서 광주를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운영 한번 진행을 했었었는데 굉장히 반응도 좋았었고 저희가 이것들을 한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1년 내내 운영을 하는 것들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상품을 조금 더 정비하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하게 자주 만나실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 그러면 지금까지 굉장히 스포츠 이벤트들이 많이 개최가 되었잖아요. 스포츠 하면 어떤 거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배구 좋아해요. 배구 좋아하세요? 배구도 전용팀이 있긴 하죠. 그런데 계절 스포츠여서 그러는데 지금처럼 가장 지금 이 시기가 가장 핫한 스포츠는 아무래도 야구하고 축구겠죠. 그래서 광주 FC 축구도 나름대로 인기를 얻어가고 자리 잡아가는데 아무래도 광주 가장 많은 팬을 가지고 있는 게 기아 타이거즈겠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야구광 트립이라고 해서 광주에 기아 챔피언스 필드 홈 경기가 있는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야구를 보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 상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제주도에서 광주로 야구를 보러 오는 이런 분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6월 달부터 지금 단계적으로 제주에서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경기를 보러 오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테마 여행 상품 중에 아주 소소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은 광주의 매력 있는 요소들을 발견해서 보다 많이 노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외지인들이 광주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또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없을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진정한 여행은 단지 새로운 곳에 가는데 그치지 않죠. 같은 장소에도 또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따라서 여행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이건 광주 시민도 애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광주 시민들한테 너무 흔하고 너무 익숙하고 그래서 오히려 잘 보이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과거의 정보들이 정부와 모든 것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사직타워, 팔각정 이렇게 기억들을 하고 계실 텐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변해가고 옛날 도청자리가 아시아 문화전당으로서 어떻게 변해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도 광주를 제대로 알아가고 광주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러면서 행복지수도 좀 같이 올려보자 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광주 여가관광학교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행하고 싶은 도시 광주의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광주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보자는 데서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는 시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광주 관내에 있는 약 23개 초등학교에서 2천여 명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요. 광주가 유네스코 3관왕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의 문화, 예술, 역사, 생태적 가치하고 매력을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세계 이렇게 기록유산이죠.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그리고 세계 지질공원인 무등상권 지질공원, 유네스코 창의 도시인 미디어 아트 플랫폼 등을 컨셉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약 5개의 테마를 이렇게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여행만 오는 게 아니라 사전에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많은 공부들을 하고 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효과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참여에 그치지 않고 광주관광여가학교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지에서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게 대중교통이잖아요. 그런데 광주의 대중교통의 대표적인가 하면 아무래도 지하철도 생각하고 하겠지만 외부 사람들은 택시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광주시 교통문화연수원하고 택시에 종사하시는 기사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택시를 탔을 때 광주관광을 이렇게 대표적인 관광 스팟들을 접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등 시민들이 같이 광주를 알리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관광의 큰 축 중에 하나가 또 마이스 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광주관광재단에서는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또 추진하고 있으신가요? 저희는 마이스라고 하는 단어들을 굉장히 쉽고 편하게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은 마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어렵고 생소한 단어잖아요. 마이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네 글자에 영어 단어를 따와서 결합이 됐는데요. 미팅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포상관광 그리고 컨벤션, 전시 및 이벤트의 앞자를 따서 만든 용어가 마이스입니다. 이 모든 산업들을 통칭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광주관광재단의 전신이 광주관광컨벤션 뷰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관광컨벤션 뷰로 때부터 시작해서 광주로 국내외에 많은 분들이 회의라든지 전시에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회의를 유치하고 그리고 광주가 이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고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 회의에 이런 매력적인 곳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유치 개최 홍보 사업들을 꾸준히 10여 년 이상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굉장히 큰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올해 유치를 확정지은 행사 중에 2027년에 이렇게 개최 예정인 세계사회학총회가 있습니다. 이 세계사회학총회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 규모가 130여 개국에 약 6천여 명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그 경제적 파급 효과나 하는 것들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어떤 분들은 2027년에 세계사회학총회를 광주에서 하면 과연 6천 명을 잠잘 수 있는 호텔이 있느냐라는 것부터 걱정을 하시던데요. 2027년까지 광주가 크게 변화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픈을 하게 될 레지던스 호텔들 그리고 특급 호텔들 굉장히 많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메가 이벤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사를 치르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이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 이해에도요. 컨벤션 시설뿐만이 아니라 호텔, 음식점, 관광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높습니다. 우리가 일반 관광이 제조, 자동차를 만들거나 수출하는 것에 비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런 일반 관광객들의 어떤 씀씀이 보다도 마이스 참가객들의 씀씀이가 훨씬 더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사실 뭐 이런 행사들이 광주에서 끊임없이 많이 개최가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지자체 간에도 마이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되는 지자체 간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관광재단에는 이렇게 대규모 행사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회의에 대한 트렌드 반영이라든지 저희가 유니크 베뉴라고 해서 지역에 이색 회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색 회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들은 박물관도 되고 미술관도 되고 저희 근처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개인들이 하고 있는 갤러리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전부 다 유니크 베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유니크 베뉴 시설들을 활성화하고 또 조금 새로운 시장을 한번 발굴해보자 해가지고 100명 미만의 소규모 회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마케팅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관광재단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또 광주관광공사가 출범한다라고 하던데 이렇게 앞으로 이제 공사까지가 마련이 되면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공공기관 통합에 대한 뉴스들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저희 광주관광재단하고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같이 통합이 되어서 광주관광공사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컨벤션센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이스가 개최가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로 전시라든지 회의라든지 하는 것들이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데요. 이런 것들은 회의는 방금 전에도 저희가 유니크 베뉴라고 하는 곳에서도 많이 개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마이스가 광주에서 잘 개최되고 유치가 되고 또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광주 곳곳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연결시키기 위해서 관광과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시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을 통합하고 구조계획을 통해서 좀 중복되는 업무나 하는 것들은 조금 힘을 더 강화시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광주관광에 제대로 된 어떤 역할들을 좀 해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껏 광주가 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서 산업을 바라본 것은 요 근래에 들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광주관광공사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양기관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적의 시간을 거쳐서 꿀잼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행하고 싶은 도시 광주 365일 새로운 축제와 볼거리로 즐거운 도시 광주 광주 시민이 행복한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광주를 찾는 분들도 즐겁고 행복하고 또 광주에 사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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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